생선을 주는 게 저한테만 뚜껑을 따주는 거예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꼬셨어요. 사실 우리가 학원에서 만났는데 내 스타일이야. 느꼈어요. 제가 선생님 입장으로 학생 꼬실 수 없잖아요. 화가 많나요? 그리고 냄새나요. 못 죽겠어, 못 죽겠어. 못 죽겠어, 못 죽겠어. 기억을 하지 마세요. 동말 듣고 줘, 맞아. 여기 엑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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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남편이 집에 가세요. 퍼즈넛 화이트조, 짬본! 여기서 물 나와요. 자, 그럼 1단계 첫 소리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규칙을 추가했어요. 두 분이 협심을 해서 마치는데 한국인 짝꿍이 도움말을 주고 외국인 짝꿍이 정답을 맞히는 겁니다. 줄리엔 강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우물 규칙을 하는 인사, 철! 오, 대박! 길게 뽑은... 내가 좋아하는 그 떡볶이에 들어가는 긴떡 같은 거. 흰색인데? 기랭떡! 기린떡! 기린떡! 내가 뱉을 때 뭐라 그래? 기침, 기침턱! 가래, 가래떡! 가래떡! 정답! 예스! 맞다! 형의 아내, 경수! 오! 엄마가 잘해주는 시금치? 푸른, 푸른, 냉면! 아니... 나물! 예스! 너무 잘했는데? 낮에 지내는 제사! 설날에 절하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아까 내가 알려줬는데? 어... 질리앤! 질레! 어? 주선에 줄리앤강 나올... 뭐예요? 줄리앤강 나오세요. 줄리앤강. 어... 자리! 어, 비슷해! 지내! 자리! 어? 아니야! 5초! 자리! 로켓! 다시 한 번! 자리! 예스!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가지는 줄리앤강이죠. 다섯 문제 성공합니다! 이야! 어머, 어머, 어머!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야... 무슨 할 줄 알았어요? 지금 가지 못한 수로 했어요! 원래 잘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제발 이 난이도 꾸준히 이렇게 끝까지 하자. 네, 출발이 좋았습니다. 줄리앤강, 박지은 조 250점 획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조 첫 소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모름난화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여보, 가자! 우리가 이제 1팀 하자! 자, 스테판 씨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여보, 이거 왜 입었어? 뭣 때문에 입었어? 이거 무슨, 어떤 날이야? 무슨 날? 아, 겨울! 아니! 저거 봐야지! 여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한복 왜 입어요? 한복 언제 입어요? 오늘! 명절, 명절! 아, 아, 저 날! 우리 며칠 전에 동생이랑, 내 동생이랑, 이거 음식 했잖아. 이거 뭐지? 스노우 사람? 아니, 저거 한 글자잖아, 한 글자. 다음, 다음, 다음. 아, 여보? 어? 막걸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뭐? 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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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거, 아, 이거 뭐,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가족을 뭐라고 해요, 그 옆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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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하잖아. 부모님! 아니, 저거 좀 봐봐줘, 두 글자인데.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어? 우리! 자, 스테판 김혜선, 한 글자에서 뽑아갑니다.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 갈게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울상이 됐어요. 아, 괜찮아요. 재미있었어. 아니, 우리 스테판 씨 많이 혼나던데. 아니, 저희 남편, 이거 되게 익숙했네요, 익숙해요. 자,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씨, 준비되시면 도전 외쳐주세요. 도전! 도전! 첫 글자. 호박, 배추, 파, 두 글자. 사. 추! 다운. 다음은 더 어려운데. 아싸. 나도 좋아. 날에 씹는 물건. 시간이 가고 있어요. 다음. 다음. 통과. 다음? 그... 그... 여름에 저기 시원하게 먹는... 시점. 아니요. 시점. 아니요. 시점, 시점. 시점, 시점. 아, 맞다. 아, 맞다. 이게 뭐지? 수정과 말고. 어? 수정과 말고. 어? 어, 생각 안 내네요. 잘해봤어요. 아, 가자미? 가자미. 시계. 시계. 어? 정답. 아, 참. 어려운 거. 다비드가 나한테 뭐지? 천안. 오, 오. 이야. 어려워. 어려워. 이태리 가는 길? 두 문제 성공으로 100점 획득합니다. 어려운 거 진짜 잘 맞췄네. 다른 도전자들이 다 어렵다고. 크리스티나 씨 풀어보신 거 어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남편이 쏘면 너 제대로 머리 안에 안 들어왔어요. 아니, 진짜 김현준 씨께서 설명을 좀 어려워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결혼은 이제 17년 차 되니까요. 잊혀져 가는 한국어, 늘지 않는 이태리 온 거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 허진우, 허위티 조. 첫 차례 문을 풀어보겠습니다. 토종. 귀여워. 귀여워. 오케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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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엄마. 매달. 매달. 이거 줘요. 이거. 싫어요. 아니요. 싫은 게 아니고. 매달 내가. 여보. 이거요. 아니, 매달. 토니. 맞아요. 토니 주세요. 그거요, 그거. 다 주세요. 아니, 그. 매달, 매달. 아니요. 어려워요. 여보. 여보. 네. 김치. 매워요. 찌개, 찌개, 찌개. 아니, 찌개 아닌데. 아, 잠깐만. 다음. 다음. 아유. 잘했어. 여보. 네.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 한국어를 모르겠다. 그게. 네. 한국어. 되게. 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타운이에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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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랑해. 아, 허진우의 최종. 첫 소리 문제를 모두 놓쳤습니다. 아. 어려웠어. 너무 어려워요. 딸겸아. 행복해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일단 둘이 형 1등인 것 같아요. 그래요? 첫 소리 문제가 끝나자마자 허진우 씨가 정말 허탈한 표정으로 충격해서 헤어나오질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패티 진짜 잘했어요. 패티 한국어. 잘했어요. 패티 한국어가 요즘 엄청 빨리 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허탈해하긴 일러요. 네.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소리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줄리엔 강 박지은 조가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2단계 본격적인 겨루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누름단추 경쟁이고요. 오늘의 문제판 열어드립니다. 2단계 문제판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 명사로 가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설을 맞이하여 새로 장만하여 입거나 줄리엔 강 박지은 조. 설빔. 설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귀여워. 줄리엔 강 박지은 조. 역시. 내 여자. 내 여자. 머리머리. 저희 나머지 설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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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빙. 설빙. 설빙수. 설빙수. 맛있죠?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이 정도면 뭐 한국인 다 되셨네. 네. 설빙이 내린 몸매 예비 부부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두 분 사랑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 일단 우리 처음에 친구로 말하면서 그리고 계속 같이 일하면서 너무 매력이 있어서 내가 꼬셨어요. 챙겨주고 뭐 이렇게 물 줄 때 저한테만 어느 날 갑자기 생수를 주는데 저한테만 뚜껑을 따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데. 박지은 씨한테만. 저는 제가 낳아서 남편 주는데. 그래서 두 분 딱 맞나 보니까 어땠어요? 성향이 좀 맞던가요? 여태까지는 제일 잘 맞는 사람이라서. 여태까지? 좀 이상하게 나왔어. 그런 말 아니야. 그냥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맞아서. 내가 빨리 결혼하자고 했어요. 되게 속정속결로 되게 솔직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거다 싶으면 바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듣기로는 집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살까지 쪘다고. 이제는 좀 빠지고 있어요. 결혼 뭐 3개월 후에 하니까. 그렇죠.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몸 만들어서 사진도 찍으셨다면서요. 인생 처음이에요. 눈도 너무 멋있다. 아 그렇다. 두 분 다른 조보다 일단 체력 하나는 끝내줄 것 같아요. 이 무한 체력으로 오늘 끝까지 버텨보자고요. 이번에는 형용사요. 문제 드립니다. 기분이 유쾌하고 재미있다. 미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하고 재미있다를 뜻하는. 스테판 김혜선주. 통쾌하다. 통쾌하다. 지금 아까 감점이 있어서 0점으로 내려왔거든요. 벌써요? 벌써 나왔어요? 통쾌하다. 아닙니다. 세조에게 김에 넘어갑니다. 이거 준호. 왜요? 호준호, 화이트조. 준호! 왜? 아 아니에요. 제가 눌렀습니다. 미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5초 드립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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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미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닙니다. 크리스티나, 김현준조. 개운하다? 개운하다. 아니에요. 주인공 박지은조에게 기회했습니다. 5초 드립니다. 미운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속이 시원하고 재미있다. 기회가 열렸습니다. 야, 너는 내가 골탕 먹는 게 그렇게 이거 하냐? 허진호, 화이트조. 시원하다. 시원하다. 네. 아닙니다. 크리스티나, 김현준조. 고소하다. 아, 맞다. 이건 맞는 것 같아. 고소하다. 정답입니다. 정말 침착하게 말씀하시네요, 차분하게. 차분하죠, 어머니. 평소에도 성격이 차분하신 편이에요? 그렇죠. 제가 벌써 시끄러우니까 남편이 침착하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말씀은 크리스티나 씨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원래 그래요. 특히 싸울 때 제가 큰 소리로 뭐 뭐 뭐 얘기하고 남편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끝날 때까지. 싸움이 안 되겠는데. 싸움이 안 돼요. 아니, 크리스티나 씨는 정말 외국인 방송인 시조세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활동을 정말 길게 하셨어요. 신녀들의 수다로 시작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그거 언제예요? 진짜 옛날 얘기죠. 2007년? 2007년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송하기 지금은 18년째. 17, 18년째. 진짜 길게 했어요. 정말 대선배님이시네요. 저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두 분은 그럼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태희로 유학 갔을 때 거기 여학당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났습니다. 우리 자기 딱 만나자마자 바로 첫 학추 하자마자 내 스타일이야 느꼈어요. 정말요? 그런데 뭐 결혼까지 가는 걸로 그런 상상도 못했고 일단 그냥 맘에 들은 남자다. 근데 거기서 학교에서 제가 선생님 입장으로 학생 고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좋아도 그냥 가만히 있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남편이 일부러 착한가 하고 선생님 옆에 앉으려고. 그리고 오늘 썩 끝나고 아 선생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선생님 제가 자동차로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우리 집에 걸어서 기한 오븐이에요. 아 오븐 거리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 선생님한테 관심 있구나 딱 걸렸어요. 아니 적극적으로 하셨네요 그때. 어땠어요 자기? 듣고 나와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멀다 보니까 유럽으로 와서 살아라. 한국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또 국적도 다른데 문화도 다른데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셨었죠.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니라 그냥 외국인 며느리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그때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외국인 며느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많이 그기에요. 그랬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두 분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 17년, 18년째 예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요? 오늘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수 쌓아보자고요. 관용구? 관용구 문제 쓰기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설을 세워서 나이를 한 살 더 먹다의 뜻으로 쓰이는 관용구의 기본형은 무엇일까요? 어려운데? 옆에 조금 보면 안 돼요. 가려주세요. 안 됩니다. 저희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진우 씨 조건 아무도 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혹시 영점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나요? 근데 그분이 초반부터 영점은 아니었어요. 그럼 초반부터 영점에서 마지막 영점은 아니었어요. 아 그건 전무후무합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친구로 오세요. 네 지금 허진우 화이팅 조. 유일한 그 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조 답을 다 쓰셨나요? 유일은 쉬운데요. 여유. 여유. 너무 장량족하지 않으니까요. 1등 조의 여유. 네 좋습니다. 내조 답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답을 열어보겠습니다. 오 답이 갈렸어요. 지금 줄리엔강 박지은 조. 구정을 쇠다. 네. 구정을 쇠다. 신정은 어떻게 하려고 구정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 조. 답이 같습니다. 아니 우린 틀려도 돼. 우린 틀려도 괜찮아. 그래서. 아니 유일한 정답자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정답 공개합니다. 이제 추격해 갑니다 세조. 100점씩 획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순우리말 문제 풀어볼게요. 순우리말 문제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받은 피를 뜻하는 순우리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허진우 허위티조. 5초 드립니다. 선진.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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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전했습니다. 허위티조 어때요? 정답일 것 같아요? 선지. 선지.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귀여워. 선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허진우 허위티조 이번 문제 마치면서 스테판 김혜선조를 역전합니다. 우리 꼴찌 아니에요. 단숨에 꼴찌 탈출하고 3등으로 올라섭니다. 민재 선택권도 가지고 옵니다. 민숙. 민속. 민속. 민속 문제 여러분 이번 문제에는 상품권이 걸려있습니다. 민속 문제 드립니다. 혼이 날 남녀의 사주를 오행에 맞추어 보아 부부로서의 좋고 나쁨을 알아보는 점을 뜻하는. 스테판 김혜선조. 잘 못 넣은 것 같은데요? 5초 드립니다. 잘 몰라요. 다 피하고 있어. 감정 있었어요? 크리스나 김현준조. 공합. 공합. 어. 양옆에서 탄식이 터져나와요. 공합.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야 오늘 김현준씨 활약이 좀 대단한데요? 상품권 얘기 들었다보니까 더 열심히 했나봐요 크리스티나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는데 4개국어를 하세요? 제가 한국어 제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 지금 그러면 한국어랑 이탈리아어 또 어떻게 하세요? 제가 영어하고 불어해요 불어까지 여기 글로벌 우리 언제력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화키나라고 시켰어요 못 믿어서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4개의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그중에 한국어를 제일 못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온라인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영어로 사용하면서 제가 이탈리아어, 프랑스로 가르쳐요 그래서 복잡해요! 어떤어로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야 엄청 천재신데요? 진짜 몇개국어가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실 때 실수도 좀 잦았다면서요? 오 실수 많았죠 그쵸 어느 날 우리 차기라는 거기 식당 갔는데 제가 거기서 주문하고 싶었어요 식당에서 이제 주문해야죠 그쵸 그리고 제가 약간 급한 마음이 있어서 차기야 차기야! 이렇게 불렀어요 차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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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옆에 남편이 있는데 나는 차기야! 그때 김현주씨 어떠셨어요? 옆에서 바라보시면서 완전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런거로도 있잖아요 1, 2, 1, 2, 1, 2 이거 잘 헷갈려요 1, 2, 3 그렇죠 2년, 1년 2년, 2년 이렇게 헷갈렸어요 2년, 2년 그래서 욕하는 걸로 나왔어요 욕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욕곡절이 많았어요 지금 한국 생활 17년, 18년차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18년차 얘기했는데 저 사진 몇 년 전 거예요? 결혼한 때 그런 사진이죠 18년 전이에요 근데 욕한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하필 18년이라는 여기서 욕하지 마세요 지금 시어머니랑 쭉 같이 지내고 계시죠? 맞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 같이 사는 걸로 산산도 못했는데 남편이 많이 원하는 거 같아서 그래 한 번 해보자 이렇게 같이 살게 됐어요 안전하시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해 보려고 어느 날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어머니 보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참 잘 늙었어요 제가 그냥 좋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좋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안 좋게 나와버렸어요 어머님이 응 어머니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합니다 좋아할게요 좋아할게요 우리가 역사 선택합시다 역사 여러분 이번 문제는 입마개 문제입니다 한국인 짝꿍은 입마개 문제가 나오면 한국인 짝꿍은 답을 외칠 수 없어요 지금 다 입마개 받으셨죠? 그 입마개를 한국어가 모국어인 도전자들은 입마개를 써주시고요 옆에 짝꿍이 맞히는 문제입니다 만약 그 짝꿍이 맞힌다 하면 지목한 다른 조의 100점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문제예요 다 이해되셨나요? 네 김현준씨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선생님 조심히 괜찮으세요? 자 우리 한국인 짝꿍들 입마개로 입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입마개 역사 문제 드립니다 고려 조선시대에 지배층을 이루던 신분을 뜻하는 명사 이것은 무엇일까요? 점잖고 예의바른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줄리엔강 박지은조 양반 양반 어떻게 유추한 거예요? 약간 예의바른 사람 원래 예의바른 사람들 높은 사람들 양반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줄리엔강 박지은조 그리고 크리스티나 김현준조 50점 차거든요 와 내가 떨리네 50점 차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문제로 순위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네 줄리엔강 박지은조 양반 정답입니다 잘한다 줄리엔강 박지은조가 이번 문제 마치면서 100점 획득했고요 다른 조의 100점을 뺏어올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저희 거 뺏지 마세요 부탁할게요 잘생겼어요 고마워 지금 현재 허진우 허예티조 150점 김현준 크리스티나조 450점 김혜선 스탑판조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줄리엔강 박지은조 네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당연히 1등 같아서 100점 크리스티나 김현준조 100점 이렇게 해서 줄리엔강 박지은조 200점 획득에 성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 다시 1위를 탈환했어요 이야 정말 쉽게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네요 오늘 자 이렇게 해서 100점짜리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부터 3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3단계 문제판 열어드립니다 자 문제판이 열려있어요 지금 2단계 가장 고득점자 우리 줄리엔강 박지은조가 문제를 골라주시죠 200점이요 1회전 200점짜리 문제를 골랐고요 이번 문제는 여러분 소고기 선물 그룹이가 걸려있습니다 소고기 소고기 이거 해티가 맞으면 소고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아직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직이요 이기면 받아요 맞혀야 돼요 이번 문제 맞히면 이거 안 되면 없어요 해봐야죠 열심히 해봐야죠 소고기 선물 그룹이 획득 주인공은 누가 될지 1회전 200점짜리 문제 드립니다 고기나 생선 따위를 다져서 엽전 크기로 동글납작하게 만든 전을 뜻하는 출리엔강 박지은조 동그랑땡 동그랑땡 빨리 자기 아 나 알았는데 여보 나 알았어요 소고기가 걸린 1회전 200점짜리 문제 제발 제발 동그랑땡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줄리엔강 박지은조 1위 탈환한 이후에 계속 점수를 쌓아가고 있어요 격차를 조금 더 벌렸습니다 800점까지 점수를 쌓았어요 과연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될 조는 누가 될지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줄리엔강 박지은조 문제 골라주시죠 200점입니다 또 200점 다른 조들도 200점 마치면 200점이니까 마치면 200점 역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2회전 200점짜리 문제 드립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할 만큼 당차는 말을 뜻하는 관용꾼은 무엇일까요? 굳어진 표현으로 말해주세요 크리스티나 김현준조 천하막심한 놈 천하막심한 놈? 아닙니다 세조의 기회에 넘어갑니다 5초 드립니다 허진우 화이트조 버려막심한 놈 놈 부려막심한 놈 아닙니다 줄리엔강 박지은조 벼락맞을 소리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웃겨가지고 맞을까요? 천벌을 받아 마땅할 만큼 당차는 말 우리 보통 나쁜 짓 다하면 너 벼락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벼락맞을 소리 정답입니다 잘합니다 2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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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참 잘했어요 잘했어요 줄리엔강 박지은조 실력발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맞추면서 무려 1,000점까지 점수를 쌓았습니다 자 이제 5회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크리스티나 김현준조 문제 선택권 있습니다 200점 하겠습니다 200점 짜리 문제를 고르셨고요 이번 문제는 또 한 번 입마개 문제입니다 입마개로 입을 가려주면 그럼요 입마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 300점 게임이야 줄리엔강 박지은조가 이렇게 그냥 우승을 확정짓나 했더니 입마개 문제로 또 한 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아 잘 짤네 여기 만약 그 점수를 김현준 크리스티나조가 가져오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아이고 갑자기 두근두근두근 5회전 문제 드립니다 이것도 없다 이것도 모르다 이것만도 못하다 아주 보잘것 없거나 규모가 작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 3개의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줄리엔강 박지은조 생각 생각 여기서 1위를 확정 지어야지만 우승할 수 있는데요 생각 아닙니다 세 조에게 기회 넘어가요 허진호 허위티조 사랑 사랑 네 사랑 사랑도 없다 사랑도 모르다 사랑만도 못하다 네 너무 사랑스러운 답이네요 사랑 아닙니다 두 조에게 기회 넘어갑니다 5초 드립니다 아주 보잘것 없거나 규모가 작은 것 아니 그 사람은 이것도 없는 주제에 큰소리만 그렇게 쳐요 초성 10개요 줄리엔강 박지은조 쥐뿜? 쥐뿜? 쥐뿜 쥐뿜 아닙니다 쥐뿜 쥐뿜 누룩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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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룩 쥐뿜 쥐뿜 허진호 허위티조 쥐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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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배가 고파요 우리 혜채씨 아닙니다 5초 드립니다 쥐뿜 쥐뿜 아주 보잘것 없거나 규모가 작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지금 박지은씨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쥐뿜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쥐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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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은조 2번 문제 마치면서 200점 이미 획득을 했고요 여기에 다른 조의 100점까지 뺏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느 조의 100점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잠시만요 안 돼요 저희 지금 꿀등하면 안 됩니다 저 혜채 짬뽕 먹고 싶어서 아까처럼 똑같아요 크리스티나 아니에요? 오우 크리스티나 아니거든 그렇지 크리스티나 김현준조 오늘 알기도 했어요 그런 좀 치열한 승부였다는 거겠죠 김현준 크리스티나조의 100점을 쥐리엔강 박지은조가 가져가면서 쥐리엔강 박지은조 명예의 달인 문제에 도전합니다 설 특집 우리말 겨루기 쥐리엔강 그리고 박지은조가 오늘 최종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뭐 믿어요 지금 꾸미는 거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저희 상금도 솔직히 몰라요 지금 이걸 맞추면 상금을 더 받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미 1300점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130만 원을 획득을 하셨고요 만약 명예 달인이 된다 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오우 자기야 이쁜 결혼식 하자 근데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지 않으셨네요 그쵸 이제 결혼 자금에 조금 더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욕심나겠는데요? 네 생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 번 한 걸음 더 내딛여 봐야죠 네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명예의 달인 문제 도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줄리엔강 그리고 박지은조 1단계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1단계 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문제 모두 맞춰야 다음 단계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발자국을 남기다 발자국을 남기다 발자국 발자국 10초 출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을 남기다 첫 번째 보기 선택하셨습니다 이어서 1단계 두 번째 문제 공개합니다 되레 화를 냈다 되려 화를 냈다 되레 되려 두번째 10초 출발합니다 두번째 되려 두번째 보기 되려 되려 화를 냈다 어려워 진짜 두번째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1단계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개합니다 연탄집게가 필요해 할 때 집게의 개자 모음이 어이일까요? 아이일까요? 첫 번째 첫 번째 10초 출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이의 집게 첫 번째 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1단계 세 문제를 모두 풀어봤어요 중간에 박진희 씨가 아 어려워 속마음을 내뱉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맞아요? 최근에 한국말 잘 안 보고 자꾸 같이 있다 보니까 제 한국말도 별로 안 좋아지고 여기도 영어도 별로 안 좋아지고 서로 언어가 약간 능력이 하락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새로운 언어 한번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언어 언어가 좀 꼬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되게 새롭게 느껴지지? 네 우리말을 열심히 풀고 있어요 지금 세 문제 모두 풀었는데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셋 다 헷갈려요 세 가지 다 확신이 없으세요? 난 첫 번째 자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 있으시고 줄리엔 씨는 나도 되려가 맞는 것 같아요 되려 되려 두 번째도 자신 있으세요? 그럼 박진희 씨는 두 번째 문제 자신 있으시고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의견이 좀 지금 여기서 갈렸어요 1단계 혹은 2단계 중 딱 한번 달인 지원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 딱 하나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단계잖아요 네 1단계 1단계 하자 확인 그대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그거 한 번 밖에 못 쓰잖아 진짜 어려울 때 쓰면 근데 여기 떨어지면 그럼 끝이죠 그렇긴 하지 아니 아니야 진짜? 정신 있어? 아까 전에는 없다고요 아니 아니야 그래도 그냥 달인 지원권을 1단계에서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냥 가겠습니다 오케이 줄리엔 강 박지은조는 1단계에서 달인 지원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네 후회 없으신 거죠? 네 두 분은 과연 그 표정 뭐야 1단계 첫 선택 그대로 가게 됐는데요 과연 두 분은 통과해서 2단계 띄어쓰기 문제 풀어보실 수 있을지 정답 공개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만 왜 그래요? 과연 우리 안에 죽겠어요 떨려 떨려 아 어쩐지 두 번째 내가 의심 있는 거였어요 아 줄리엔 씨가 조금 헷갈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문제 딱 걸렸습니다 아 좀 아쉽네요 아쉬워요 병의 다리 문제 도전을 하셨거든요 네 풀어보신 거 어떠셨어요? 어려워요 네 어렵고 이제 맞춤법을 저희가 사실 말로는 많이 하는데 글은 잘 안 쓰잖아요 요즘 그래서 사실 옛날에 다 배웠던 거고 했던 건데 안 쓰다 보니까 자꾸 잊게 되고 잊어버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보면 저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이렇게 좀 헷갈려서 헷갈리고 네 근데 1단계에서 달인 정권을 사용 안 하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줄리엘 씨도 오늘 함께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재밌었고 네 저도 뭐 1등까지 이렇게 올라 올 수 있었는지 진짜 몰랐어요 예상 못했어요 네 아 그리고 뭐 사람들 보통 나 한국말 못하는지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머 네 대단하신 거 제가 기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서 제 와이프랑 제가 너무 행복해요 좋은 추억이 되겠죠 네 너무 좋은 추억이 되겠죠 네 오늘 다시 한 번 우승 축하드리고요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 명절 맞아서 8분과 함께 특별한 겨루기 한 판 벌여봤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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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